네, 안녕하십니까. 인준입니다. 영상 일정날은 11월 8일이고요. 오늘은 제가 DNC 미디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영상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. 오늘 웹툰 관련된 내용들이 또 뉴스로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웹툰 관련 주인 DNC 미디어가 또 눈에 띄는 또 자리에 위치를 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사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면은 차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앞쪽에 2020년도, 2021년도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2022년도까지 약 1년 정도 주가가 좀 눌러졌다가 2023년도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또 박스, 버티기의 구간대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1년 하락, 1년 버티기 이런 식으로 좀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. 그럼 우리가 버티기 나오는 구간대에서 보는 이유가 또 중요한데 지금 차트가 좀 잘 버텨지고 있다가 최근에 주가의 상승폭을 불러오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조금 동반이 됐습니다.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전의 고점, 또 저항대로 작용했었던 자리들을 한 번에 좀 뚫고 올라와준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앞쪽에 윗고리가 달렸던 자리가 있는데 사실 해당 자리가 그렇게 큰 저항으로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크지도 않았었고 외국이나 기관들의 거래도 큰 특이사항으로 만들었던 자리들은 아니었다. 물론 해당 자리가 나온 이후에 주가의 단기 하락세가 조금 더 있었던 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흐름들하고 비교해본다면 큰 특이사항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까이 있는 저항대는 저는 많지 않다. 또는 있더라도 당일날 매도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들은 있겠지만 뭔가 큰 저항대, 중요한 라인, 이런 것들이 가까이진 않아서 조금 뛰어서 올라갈 때, 거래량이 동반될 때에도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지금 저항대를 뚫어준 2만 1천 6백 원, 2만 2천 7백 원, 6백 원 이런 자리들은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눌러주더라도 지금 뚫고 올라온 라인들은 또 지지권대로 작용할 확률들은 있어 보입니다. 오늘 이제 분봉상 흐름들을 봤었을 때 2만 3천 원짜리 위에서 버텨던 라인들은 또 있으니까 좀 밑에서 버텨주는 라인들이 또 좀 매수세가 버텨주긴다라고 한다면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잡아줄 수 있겠다. 그래서 B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금 간단하게 눌린다라고 한다면 2만 1천 6백 원까지 여기서 조금 더 세게 눌려서 시장 흔들리는 것까지 조금 보고 간다라고 한다면 2만 원대까지 조금 열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까지 눌리더라도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니까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세가 살짝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많지 않아요. 2만 주도 안 되는 물량들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혹시 여기서 3만 주, 4만 주, 5만 주 넘어가는 매수 물량이 들어온다.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준다. 또는 기관들이 같이 좀 매수를 들어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특이사항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재미나게 더 공부해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니까 BNC 미디어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에도 재미나고 신원한 종목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